원래는 12시 40분 된대요 나부리가 쎄서 10시에 출발을 한다고 하네요 배가 그래서 8시까지 차량을 선정을 해야 된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일찍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배 들어왔네 저걸 가야 돼요 그리고 바로 앞에 사무실이 있거든요 사무실 가요? 네 차량은 다 맡겼고요 1시간 정도 후에 승선할 수 있다고 합니다 1시간을 어수케 교해야 돼요 1시간 후에 승선할 수 있어요 뭐가 있긴 있잖아 물엿이네요 물엿이네요 엽서를 보는 거 울릉도 2주 정도 있었는데요 자연경관이 너무 예뻐서 너무 좋았고요 한 가지 단점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배상만 한 50만원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승선권이 한 14만원 15만원 가까이 들어갔고 현지 물가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짧은 기간 동안 여행하시는 거는 좀 추천하지 않고요 긴 시간을 좀 오셔야 돼요 일주일 정도는 오셔야 될 거 같아요 울릉도 가서 제일 좋았던 데가 어디입니까? 제일 좋았던 데 개인적으로는 릴수전 전망대 그게 제일 좋았던 거 같아요 넌? 저는 솔직히 뭐 여러 군데를 가보지 못했는데 저는 뭐 저동황 저동황? 거기 드루아 식당 아 식당 맛 좋더라고요 그다음에 바닷물이 되게 좋잖아요 집 너무 깔끔해가지고 너무 깨끗해가지고 정말 블루 색깔 에메랄드 여름에 한번 와가지고 저도 기회들이랑 따라와가지고 어 그래요 오케이 교통편이 되게 불편하지 않니? 울릉도 도착하면? 아무래도 그렇죠 그 차가 없으면 저 뒤에 막 쉽게 다닐 거리가 아닌데 저희는 뭐 버스도 잘 모르고 어 그다음에 택시 비용도 너무 비싸고 교통이 아직 좀 불편한 거 같아 어디야? 여기하고 여기 1, 2, 2 어 근데 배가 가는 방향이 아니라 뒤방향이라서 호미 쪽에 가면 배 떠나는 거 볼 수 있네요 얼마? 얼마? 짜장면 2개 2만원이라고 10,000원짜리 짜장면 10,000원짜리 짜장면 야 그래도 배에서 짜장면을 먹을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끝까지는 비싸구나 울릉도는 야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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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뒤에 보시면 푸항역 가는 버스가 따로 와있어 푸항역 가고 시내 가는 버스는 저 뒤에 있고 차량은 후미 쪽으로 가서 차량을 찾아야 돼요 시즌 2만원짜리 짜장면 아하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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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